꽃불이라도 걸리셨나? 꽃불이라도 걸리셨나? 괜찮으십니까? 저... 어찌된 일입니까, 저와? Are you not embarrassed? This is really embarrassing. 아, 그게... 경미한 사고가 조금 있었네. 도대체 왜... 사서나리께서도 술병에 아주 독하게 걸리셨나 봅니다. 하나로 말하자면 네 가지를 다 포함한다고 했으니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확고하다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다. 멀리 가지는 말아요 죄송 I believe 지금 두 분이서 지금 뭐하시는 걸? 어찌 그러십니까? 책 책을 두고 왔나 봅니다. 정사석 예? 오늘 유난히 할 일이 없나봐? 아니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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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할 일 많습니다. 됐고 그 비염 가게 가서 그 책 좀 가져와. 저 학교에서 석광택 필요하다 하시니 얼른 빨리 가 빨리... 잠시 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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